솔직히 트아라에서 처음에 딱 봤을 때 누가 제일 괜찮다고 생각했어 나 빼고 나 빼고 그냥 딱 봤을 때 너 먼저 말라 뭐야 내가 먼저 했잖아 아니 나는 다 좋았긴 했어 아 빨리 한 명만 한 명 오늘 이 도시락을 누가 가져갔으면 누가 가져갔으면 됐을 때 좋아 나 빼고 나 빼고 아 왜 그런 거 어딨어 말해라 진짜 하나 둘 셋 하면 딱 말하는 거야 하나 둘 셋 두 하나 둘 셋 사기꾼 아 빨리 해 일단 나는 너가 1위야 알았지? 1위 난 2위를 말하는 거야 알았지? 진짜 간다 지금 나 진짜 갈 거야 나 진짜 갈 거야 하나 둘 셋 소유야 아 그랬구나 와 진짜 웃긴다 어떻게 오빠 말고 다른 사람 몰라요 나는 야 나도 다른 사람 몰라 진짜 나는 네가 1등이야 내 영혼의 1등 나 2등 누구야 나는 1등 오빠 2등 오빠 3등 오빠 4등 2등? 아 나 진짜 미치겠다 오늘 오빠 난 나 전투 사이로 너가 나 나 나 감사합니다.